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형의 경우 Z9 네오의 전작이었던 Z9 케이스에 비해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전면에는 브러쉬 처리된 메탈 느낌의 도어가 있습니다. 도어를 열면 케이스 상단에 장착하도록 되어 있는 5.25인치 베이 두 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어에는 소음 방지를 위해 차음재가 부착되어 있는데 스폰지형 차음재가 아니라 약간 고무 느낌의 차음재입니다. 그리고 전면 중앙부터 하단까지 쿨링팬 두 개의 흡기를 위한 에어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지 필터는 에어홀 내부에 있기 때문에 필터를 탈착하려면 도어 자체를 해체해야만 합니다. 먼지 필터는 상당히 촘촘하기 때문에 먼지가 쉽게 통과할 수 없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촘촘해서 먼지가 쌓이면 흡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서 청소를 꾸준히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바로 상단 아이오 포트를 살펴보도록 하죠. USB 3.0 포트 두 개, USB 2.0 포트 두 개, 오디오 잭, 리셋 버튼, 파워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USB 포트들은 먼지 유입 방지를 위해 고무 캡이 미리 장착되어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케이스의 측면을 보면 상단과 우측 측면의 에어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측면의 경우 전면에 미리 설치된 쿨링팬 두 개를 위한 흡기용, 그리고 상단에 에어홀은 배기용입니다. 스모크 아크릴 재질이기 때문에 상단에 LED 쿨링팬을 장착하게 되면 LED가 점등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죠.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케이스는 일반적인 투명 아크릴 윈도우가 아닌 스모키 아크릴 윈도우를 사용했습니다. 스모키 아크릴은 일반 아크릴에 비해 약간 어둡기 때문에 내부가 투명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스모키 아크릴은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편이라 차라리 일반적인 아크릴 윈도우를 사용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케이스는 쿨링팬이 무려 5개나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120mm 파란색 LED 쿨링팬 두 개, 후면에 120mm 쿨링팬 한 개, 그리고 상단에 120mm 쿨링팬 두 개가 있습니다. 전면과 상단 쿨링팬의 경우 일반적인 쿨링팬과 연결하는 3핀 혹은 4핀이 아닌 파타선입니다. 즉 팬 컨트롤러나 메인보드 상에서 회전속도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음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하단에 파워버 서플라이를 장착하는 방식인데 케이스 측면에서 보면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도 어차피 다 가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깔끔함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 이 케이스의 가장 큰 특징이자 단점이라면 하드베이가 너무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는 하드베이가 메인보드 우측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케이스는 메인보드 우측이 아닌 선정리 좌측 하단에 3.5인치 혹은 2.5인치 하드디스크 두 개를 장착할 수 있는 하드베이가 있습니다. 메인보드 우측 공간에 하드베이가 없다면 다른 걸로 대체하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케이스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에는 2.5인치 SSD 4개와 3.5인치 하드 두 개만 장착할 수 있어서 하드디스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겐 그다지 매력적인 케이스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전면 흡기용 쿨링팬을 가리는 장애물이 없어서 공기순환이 잘 되고요 그래픽카드 또한 최대 420mm 길이까지 장착이 가능해서 하이엔드 그래픽카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많이 닿은 버전에서는 이 공간을 조금 더 활용했으면 합니다. 상단에는 120mm 쿨링팬 두 개를 장착할 수 있어서 2열 라디에이터에 일체형 수냉쿨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메인보드에 8핀 CPU 보조전환성과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얇은 라디에이터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두꺼운 라디에이터라면 오히려 상단보다 전면에 장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엔 큰 문제는 없지만 약간 아쉬운 점이라면 선정리 고무 오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다음 버전에는 꼭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쉽게 결론을 내리자면 하드디스크를 많이 사용하는 유저라면 이 케이스를 추천드리기는 어렵지만 하드디스크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무난히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케이스 튜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케이스를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